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이퍼 수공 170 사냥할때는 180만원 아이템은 107% 4% 엔젤릭블레스, 실버블라썸니, 골든클로더 헬리르탈론, 종영의 벤던트, 언더헬 응축기, 아쿠아티, 원더러코트, 언더러팬츠, 스키퍼슈즈, 스키퍼글러브, 블랙메탈, 데아시도스, 엠블렉, 다이어, 리스트아머, 분노한 자꾸메 망토였습니다. 아이템은 캐시마라벨 5세트였으며 펫은 42, 42, 26이었습니다. 링크는 기본적으로 다 있었으며 현재 유니온은 8,045까지 오른 상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사냥터는 사냥터는 어깨 좋습니다. 사냥터는 상온의 페리온 버려진 발굴 지우 지구방위봉구 블루디브리온 커닝 커닝타워 커피머신 커닝시티 커닝시티 150, 160부터 180 몇 가지 했거든요 제가? 6까지 했나? 이렇게 했는데 180대 버려진 발굴 지우 4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. 180대 5가 좋은 것 같아요. 아 뭐 이즈였지 이즈. 워낙 세다보니까 커피머신은 뭐 원킬이었고 지구방위봉구 원킬이었고 벌어진 발굴 지우 원킬이었고 서울길도 원킬이었습니다. 그렇지요. 아주 좋았습니다. 아주 이즈 모드 지웠다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